가을으로 가야해요 절벽 하진아, 엄마는 무섭다 여기 서있으니까 이제 아빠 우리 보는 거 보자 추워 엄마 막아줄게 엄마 앞으로 서있어 그럼 진아현 좀 봐라 진아현 앞에 구경을 해 아빠를 보지 말고 뭐 추워 추워 그러기만 해 이쪽을 봐 이쪽 하진아빠 아니 이 숲은 왜 안와야 어서 하윤이 냅두고 하진아빠는 저기 봐 저쪽 봐 하윤아 너 엄마랑 있어 저기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거야 동물 안 봐 우리 여기 저쪽으로 가면 동물 볼 수 있어 하윤아 너 내려가지 마 아빠 구경하라고 한 거야 오 여기서 밀고 넘어지면 큰일 난다 그냥 영화야 한 장면도 있어 밀어 밀지마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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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진아 엄마 봐봐 거기서 오우 하윤이도 이야 여기 그랜드캐니언에 사람 진짜 많지 신아야 풍경이 좋아 안 좋아 넌 풍경 보고 있는 거야 어? 네 살 어린이 풍경 보고 있는 거야 서로 밀지마 서로 밀지마 바람이 되게 많이 불지 우와 우와 가자 가자